이거 하나만 사면 돼. 사장님, 이거 얼마예요? 안녕하세요. 2천 원이요? 안녕하세요. 여기 동네 사람이라서. 알아보시네. 보이스킹 보고서는 알아봐. 저렇게 마스크까지 끼고 있는데도. 그런데 신랑이랑 있으면 알아봐요. 신랑이 더 유명해져서 저보다 신랑을 알아보시더라고. 아이고, 이럴 줄 알았어요. 뭐라고 했지? 사장님, 영어. 배추, 양파, 깻잎도 있나요? 네, 이쁘네. 그리고. 감사합니다. 그쵸, 그쵸. 다 알아보셨어. 다 알아보셨어. 다 알아보셨어. 아, 진짜 부끄럽다. 세상에. 어메. 저기서. 우리. 어메. 어메, 어메. 못날라면. 못났거나. 살자 하니. 고생이요. 다모였네, 다모였네. 시장에서 행사 있는 줄 알겠어. 갑자기 시장에서 버스킹을 하게 될 줄이야. 너무 좋으시다, 진짜. 뭔일이야. 고생이요. 축전이. 정춘이라. 어메. 어메. 표정 봐, 어머니들. 표정 봐. 어메. 우리. 어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얼마나 신기하시겠어요, 갑자기. 참 가수들은 좋겠다. 우리 연기하라 그러면 시장에서 연기할 수는 없잖아. 연기를 할 수도 없고. 글쎄 말이야, 야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